오늘은 청년과 동행하기 위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계층이 있다면 바로 2, 30대 청년인데요. 지난 5, 60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청년들이 좌절한 기간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청년들이 앞으로 막막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기회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서울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청년들의 취창업과 스펙 쌓기, 자산 형성, 주거 부담 완화와 함께 자신감 키우기와 결혼 준비해드리기까지 꼼꼼하게 지원하는 청년서울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청년들의 취창업과 스펙 쌓기를 돕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 전문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자관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서울시가 청년인턴을 직접 고용해서 청년들이 다양한 공공중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서 스펙을 쌓아들이겠습니다. 둘째, 차곡차곡 자산 형성 정책도 시행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종작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 영테크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내 집 마련 연습하기도 지원하겠습니다. MZ세대의 주거 수요를 반영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한계를 보완한 새로운 청년주거 모델인 2030 스마트홈 사업으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넷째, 서울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고 자신감을 키우는 정책도 시행하겠습니다. 1대1 맞춤형 상담으로 청년의 우울과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형 청년 마음 건강 지원 대상을 2023년까지 만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다섯째, 서울 청년들의 결혼도 조금은 쉽게 해드리겠습니다. 예식 준비부터 주거 마련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보 플랫폼과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정말 필요한 비용만 부담하는 건전 문화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 공공공간을 시민 모두의 예식장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적은 비용으로 좋은 장소에서 결혼식을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은 서울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의 청년들이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이 미래를 향한 여정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